그걸 보냈을 때가 토탈하면 한 100회 정도? 스타킹의 문을 100회 정도 두들겼는데 열리지가 않았다. 공연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랄까 인증을 받는다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. 그래요 고맙습니다. 다시 한 번 너무 환영하고 이 코너란에 아까 보여줬던 나임뮤즈 씨의 유에린 씨 어디 계신가요? 아이고 아 너무 쪘어요 야 대단했어요 퍼포먼스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후유증으로 관절이랑 이런 근육통이랑 또 무릎이 다 나가가지고 아이고 이 자리에 아버지께서 나와 계시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 옆에는 현민 씨 부인하고 아이예요 아이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와주셨는데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아버님? 지금 이런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럼 이런 무대는 처음 보신 거예요 지금? 서울 자체도 처음입니다 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셨네요 예예 그냥 처음엔 직장 다닌 줄 알다가 그 다음 때는 제가 실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. 왜 직업을 숨기고 떳떳하게 아버님께 말씀을 못 드렸었나요? 제 아버지는 이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평안하게 좀 안정적으로 평범하게 좀 살기를 바르셨고요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조금은 더 자랑스러운 그런 막내가 조금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. 아유 지금 이 얘기 들을 게 맨날 철부 지겠고 그렇지만은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. 아버님 어디 가셔서 크게 자랑하세요. 아우 아우 PIG란 팀이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목표가 있나요? 블루맨 아시죠? 네 블루맨 블루맨 블루맨처럼 이제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말을 하면 어 그 공연이라고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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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바로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바로 광활한 대륙 중국을 평정하고 한국을 발칵 뒤집혔다는 각으로 스타킹을 찾은 대교적인 그를 만나보자. 지금 공연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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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아우 저한테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우 저희 앞에 무언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결국 아래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건지 어우 이거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아우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여러분도 그냥 봤을 때 Chocolate O 유연석씨? 은? 은이요? "'은'보다 더 좋은거라.' diret merp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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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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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. 골드. 금보다 더 쎄라고 하네요. 준비한 첫 번째 미션. 공개. 누구와요? 아 잠깐만 공개. 아 잠깐만. 이거 그냥 저희가 항상 보던 그냥 돌. 확인을 좀 해주시는 건가요? 지금 여러분들의 확인을 좀 해달라고. 지금 주인공분이 돌을 그냥 주셨는데. 조혜란 씨. 만져보실 거 어때요? 돌입니다. 오케이. 똑같은 돌이에요. 오 돌이에요. 아니 짱 돌 있죠? 아니 이거는 하나 주는 겁니까? 이게 무슨 돌이지? 아니 크리스아도 아마. 이걸 혹시 깨실 수 있나요? 어떻게 한다고요? 여러분 다 돌인지 확인하셨죠? 네. 그래서 본인이 더 센지 아니면 돌이 더 센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. 어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그냥 돌이에요. 그냥 돌입니다. 보세요. 에쁘지 않아서. 그냥 돌이에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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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돌 돌 돌. 이 돌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? 나도 시시해. 칸카와 랑파우스의 시장창을 이용해. 손으로 돌을 깨겠다고. 아! 손으로 돌을 깨겠다. 자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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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